네, 배드민턴 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안세영 선수 사태. 이 체육계 악습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자, 먼저 올림픽 금메달을 손에 넣고 그동안 가슴 속에 담아온 말을 꺼냈던 안세영 선수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아쉬운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까지 보완이 된다면 배드민턴이든 어떤 스포츠든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안지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7년간 막내생활을 했었고 청소에 빨래까지 했다. 2017년도에 국가대표의 발탁이 됐으니까 7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운동만큼이나 빨래도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잘 수용되지 않았다라는 게 안세영 선수의 주장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안세영 선수가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본인의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시는 저 내용이라는 거죠. 2017년에 국가대표 발탁됐으니까 중학교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운동에만 전념을 해도 부모와 떨어지면 굉장히 힘들 나이인데 그 당시 선배들의 이런 수발까지 들었다는 거죠. 방 청소, 빨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라켓줄 교체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 저 나이 중3이면 통상적으로 집에서 부모님의 모든 케어를 받는 나이인데 오히려 안세영 선수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저런 일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투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안세영 선수가 누누이하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운동 선수로서 운동에만 전념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번에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진영 변호사님. 이게 안세영 선수만큼이나 또 유명한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있잖아요. 김연경 선수도 지난해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막내대, 나도 막내대. 규율이 심해서 고생했는데 배구보다 빨래와 청소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새벽 일찍 일어나 청소하고 산더비처럼 많은 빨래를 모아 후배들이 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본인이 연봉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게 개선이 돼서 그 이후로는 빨래를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위대한 선수들은 다 빨래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 정도예요. 맞습니다. 김연경 선수도 본인이 배구를 하는 시간보다 청소와 빨래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다라는 것을 지난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지금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는 선배들은 세탁기를 쓰고 후배들은 손빨래를 하고 이런 것들이 팀 자체의 규율로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참은 빨래를 세탁기가 하고 고참들의 빨래를 후배들이 하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혼나기도 했었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연경 선수와 지금 안세현 선수의 차이점은 김연경 선수가 이걸 연봉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시정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세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에 협회 측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협회에서는 오래된 관행이다.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보겠다라고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배가 선배의 청소와 빨래 이런 것들을 대신하는 이런 문화랄까요. 이것이 즉각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연경 선수의 이야기가 또 부각이 되는 것은 안세현 선수가 그동안에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협회가 제대로 된 대응을 안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안세현 선수 측의 주장은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도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느라고 제대로 쉬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대표팀의 코칭 스태프 쪽에서는 이게 오래된 관습인 만큼 지난 2월 얘기입니다. 당장 해결할 수는 없다. 점진적으로 고쳐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점진적으로 고쳐나갈 과거의 관습인지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NS에 그동안 좀 자중하고 있던 안세현 선수가 어제 오후에 입장을 냈죠. 불합리한 관습이 유연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상으로부터 잘 회복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을 바랬고 협회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길 기대한다. 또 다른 SNS 글들이 또 있을 텐데 한번 볼까요? 올림픽 기간에 축하와 격려를 받아야 할 선수들에게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 그런데 누구도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앞으로 배드민턴 못할 수 있다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다. 안정규야, 누구도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이 부분이 좀 기억에 남네요. 저 부분은 아까 김연경 선수 때와 똑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국면을 전환시키는 사람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 이 게임 체인저는 통상적으로 대중이나 혹은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김연경 선수가 본인이 그렇게 목소리를 낸 직후에 바뀌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핵심적인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흘려보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배구협회와 이번 배드민턴 협회의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안세용 선수가 세계 링킹 1위로서 더 좋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을 때 이것을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바뀌었다면 안세용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을 딴 직후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보면 김연경 선수가 1, 2년 차 때 그 목소리를 냈다니까 20년 전에도 그런 관습, 관행, 구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어느 종목에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으면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즉, 자기가 지금 이 시점에 누군가 얘기를 합니다. 왜 모두가 박수받을 이 시점에 굳이 얘기를 했나. 굳이 이 시점에 얘기하지 않았다면 또다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안세용 선수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니길 바란다. 이건 앞서서 싸우자는 게 아니라는 안세용 선수의 목소리와 일치합니다. 즉,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협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세용 선수 입장에서는 문체부라든지 더 상급기관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배드민턴협회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안세용 선수 들어오자마자 며칠이 지금 지났죠. 안세용 선수를 향한 협회나 또는 체육협회. 더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조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목소리를 들어봐야 할 텐데. 안세용 선수만큼이나 침묵을 지키던 김학균 대표팀 감독이 어제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안세용 선수하고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호흡을 맞춰오면서 많은 과정들을 겪었어요. 더 힘든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또 힘든 부분도 높았고. 협회와 선수 간의 갈등을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좀 어떻게. 선수가 감독님한테 서운함을 좀 표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다시 드릴 게 없어요. 장빈 의사님. 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사실 보통 진상조사위 하면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 어제는 코칭 스태프, 감독을 포함한 코칭 스태프를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회의 시간 장소도 비공개하고 국가대표 지도자를 우선 면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협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협회 진상조사위 구성은 절차 위반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게 절차 위반인 겁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까지 구성을 하고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이 내규에 따르면 심의 의결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거나 경미한 사안이면 일단 처리를 하고 사후에 이사회 승인을 하거나 보고를 하면 되도록 돼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경미한 사안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긴급한가? 왜냐하면 안세용 선수가 문제 제기를 한 지 수일이 지났기 때문에 대단히 긴급성을 요하는 상황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보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또 자체적으로 꾸리고 또 이 문제 제기를 한 선수도 1차적으로 또 부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적 위반성을 좀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중 기자. 좀 어제 진상조사위원회 하는 사진을 좀 봤습니다.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진을 협회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 저기서도 별로 안 감독은 말을 아꼈습니다. 왜 먼저 본인을 조사해야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조금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 4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이게 일단 저는 비공개라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게 지금 너무 꼼꼼 깜깜이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럼 조금 더 열어놓고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실시간으로 이거를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차적으로 구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는 위원회가 4시간 동안이나 아무런 공개되는 게 없이 진행이 됐다. 그 나중에도 하는 얘기가 선수 처우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향의 제도 개선을 들여다봤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여기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된다 한들 과연 대중과 그리고 무엇보다 안세형 선수를 포함한 배드민턴인들이 과연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납득이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또 다른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안세형 선수, 협회와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SNS 글을 올렸죠. 앞으로 저희가 조사 과정을 계속해서 주시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